조선노동당 총안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애 동지 조선노동당 총안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종안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공주 동지 조선노동당 총안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전쟁로병들, 내각 근로단체 일권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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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대한 조국예방전쟁 승리 66돌 경축 중앙버거대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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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